11월 14일 미주노래 돈이 되는 뉴스 캐티우드, 돈나무 언니가 전하는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캐티우드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식입니다. 아크인베스먼이 21쉐어와 협력해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ETF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아크의 설립자인 캐티우드는 회사의 전문 분야가 얼마나 상호보완적인지를 고려할 때 파트너십은 당연한 거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디지털 민간규칙 기반 통화 시스템이라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은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것을 좌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스템은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 못지않게 캐티우드는 비트코인의 신봉자죠. 아크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려는 여러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우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들의 신청서를 단순히 거부하는 대신 질문을 응답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부가 아니라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뭔가 승인을 해주기 위한 과정인 거죠. 뭔가가 바뀌었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종교인가? 갑자기 믿는 데가 나오지. 전반적으로 우드는 암호화폐의 기본 사례가 60만에서 65만 불이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티우드는 비트코인 한 주가 60만 불 간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다 사지. 왜 안 사나? 죄송합니다. 일단 기사부터 전하고. 자 그녀는 통화의 희소성과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더 많은 기간 투자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게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랙락이 ETF, 비트코인 ETF 승인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데드라인이 1월이거든요.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비트코인 마라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아 잔머리 정말. 자 변함없이 지금 변함없이 지금 돈남언니도 이게 승인이 되면 사실은 이제는 너도 나도 앞다퉈 할 텐데 과연 SEC가 안 건해도 SEC의 수장이 비트코인이 진짜 싫어하는데 정치적인 것도 좀 깔려 있겠죠.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캐시우드는 내년에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그라운드는 옛날 영상이니까 고려하지 마세요. 이분이 돈남언니다. 자 미국에서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미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보고 있어요. 와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정리 집구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은행이 너무 과격해졌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디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옳고 그들이 너무 멀리 나갔다며 여기서 그들은 연준 상당한 규모의 삭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CPI 인플레이션이 내일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0월에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며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료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환호했는데 앞서 언급한 데이터는 화요일에 오늘 공개되었죠. 우드의 예측은 월가의 의견과 충돌하게 되는데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10월에 3.2에서 내년 2.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드는 원자자에서 시작된 디플레이션 추세가 이제 항공 및 자동차 가격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로봇, 개념 서열 분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시대를 예상해 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이상이 디플레이션 붕괴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연준을 비판한 바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드가 말한 대로 지금 내년에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올까요? 일단 너무나 극과 극, 돈남언니에 대해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좀 나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돈남언니를 별로 마음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마 ETF 아크에다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뒷목 잡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모멘텀을 잘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아크가 계속해서 잘 나가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에서 그녀를 추정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싫어하지만 또 그거와는 별개로 냉정하게 그녀의 말에 기기율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두 가지의 돈남언니스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